태수성 태수성 모사영 삶이 벗쳐요 야 좀 내려먹고 시겹시 거 그대 한 잔 또 둘락둥락랑푸니 미시겹서 아이고 이거 아칫게 오늘 어떤 좀 느지막히 먹은 이거 점심 먹음도 어중간 이거 저녁구장 또 미시가 아니 먹지 그러면 약도 헛고 먹어야 되고 아방도 허술추출 허용허는거 달만 이거 저 반죽해온 수닥에 밀꼬루 허용 그자 미시겹은 떡 치는거 아니면 그자 밀꼬루 반죽 아이고 부사 저 냉동실에 떡이랑 책 먹지 미시겹 아이고 이 아방은 각시 그자 미시겹 해주면 미시겹서게 맛좋게 해어줘 거기에 불필니 말좀 미시겹 또 미신 떡이요 미시겹 각신 그자 반죽만 허는 각실도 맹기랑 맹좌부름 수가 아 그거 말하니 미시겹 허는게 셔 떡 정먹읍사 아니면 그자 반죽해영 미시겹 메르시 떼가지나 낭미시겹 아 이것도 양 보통 공력이 들어가는거 아니오다 날 시치렁허고 이거 빗살 헤어가고 이런 날은 이거 헤어 먹음이 맛좋고 저거 지시리나 썰어 놓고 애호박 해다 놓은거 이신한 그거 놓고 헤어 다시 허용 이거 놈들은 욕불리고 헤어도 랜 이거 손하영 가는거 헤어주면 내 십대가 하면 고맙게들 먹는디 아 방은 미시겹 헤어주면 그자 고등예에 장국만 끌리는 각실맹기라불곡 미시겹 맛좋은거 먹은건 그자 쏙 거기에 입소고벽 굽져동 미시겹 맛좋고 아니해주는 말만 어디간 휑댕기 공부사공임 수각이 어 말이 남아시니 말이지 이사룸아 그거 이왕 밀가루로 똑같은거 허는거지만은 게도 설령 떤 나게시리 그 어느 날인가 이사룸아 갈매기들만 했냥냔 요것을 먹어보세요 허벅내는거 보 난 독 그 솔트던한 이사룸아 허니까 맛이 비지그런게 떤 나지만 그자 메루치만랑 밀가루로 해놓으니 그 말이지 이사룸아 게도 참 시간이 꼭 참 미시겹 허여사 그거 밀대로 밀은 칼로 썰은 칼국수도 허고 저머리강 독이라도 혼머리해당 그자 솔망 찢어놓고 게도 사느니 시간이 있어사주 어제꼬지 그자 밭뒤로 일러래 일러래 가당버청 노미밭뒤강 이거 사나을 일레용국 이거 집이 왕부나 니건 난산이 집이나 니거 빨래 돌려 이거 청소허여 이 정지에 미시겹 먹으나면 잘 덮건 냉장고에 닮지도 아니해부나 니거 음식들 니건 것도 통에 막 그자 새로 옮겨놓고 나가 점 집이들은 어디 고마니 그자 누워둠서 실펑 아방신디 아니해줌 수가게 나도 사름이라 사름이라 이럴수 시국영의 사주 겅해도 아방매기제니거 반죽 허영 똑똑 뜯어놩 인형만 먹으게 국물도 해놓고 난 야 미신 독이여 미시거여 꽝이여 해도 난 그자 칼칼하게 시원하게 나 방식으로 이거 다시 국물 내는겐 난 제일 맞쥬아뵙니다 인형 방식을 위해서는 인형 굴레고둥 먹어게 미신 말을 요거 뻑하면 미신 난산이 집이여 난산이 집이여는디 우리집 미신 애기를 키워놔 미신 인형하고 나 둘이 사는디 난산이 아니구 저 옷도 난산이 사람이 서류면 열바닥 처리 저 수붕도 입원하면 외출할 때 입을걸랑 톡하게 걸어둠서 어디 나갈 때 입고 집에서 그저 감장 돌멍 입을 옷은 저디 저 서랍장 위에 톡하게 계획 놔뒀던 그것도 구별령 입고 저 잠바도 저 삼방에 놓은거 며칠 전부터 아방 저거 이제 얄루왕 못입을거난 저거 볼거난 저래 갖다 놓읍새네도 그것도 더 입으켜네 그뒤 몽캥 넣고 아방양 말이나와 심에 말해주 둘이 나기 혼두성 키우는거 이상으로 아방신디 양 손이 갑녀다기 미신 손이가 미신 손이가 미신 손이가 미신 손이가 그저 이거 신어나면 톡하게 저거 담아동 똥심 운동할 신어나 구둘꺼내양 신쥬 저 무뚱이 신다 너러넌고 아방양 신장 쉬어는 사람도 아니고 저 몇밸 저디 너러넘이 꽉이 이사룸아 옷을 혼 3일만 곧든거 입으면 검이신 정승이 꽉이신 천상임이시 것과고 옷 바꿔 입으면 바꿔 입은데고 도대체 나한테 산들에 가려는 거냐 바닥들에 가려는 거냐 이거 뭐 사람 잡기를 입어난 거 톡톡 정결해놓고 오늘 하도 양아방이 동다래 서르르 우리가 돌아오는 부침개인 정답이 우람숙에게 부침개 아니우다기 8910번님 그거 저 바식국물리형 밀가루 반죽회형 톡톡톡톡 손으로 뜯어놓으면 하는 거 있지 않노까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 퀴즈 부침개인 식을 부칠 말이코 부침개는 부침개 아니지 부침개 손에 부잘부잘 다 붙어불고 하는디 아이고 걔 난 이거 흠이나 아니 자식 국악의 반죽이 아이고 그냥 먹으게 아이고 이또 막 해놓은 반죽 어떤 걸 말일까 오늘 저녁점 점심점 허연 이거 할 거나 어디 가지 마라 이것도 형 아니지 먹어보면 이거 다 풀풀랭 다 붙던 거네 이건 양 대와딱 대와딱 먹는 거 아니라보는 집이 있십쇼 양 그 인혁 가족 식재냐 쫑이여 고치먹어 갬쌈 쫑이여 고치먹어 아이고 또 인혁 불러 아이고 불러면 알아 우리 쫑 아이고 쫑 귀여 귀여워 어몽 여기 잘 이쪽에 정지에만 들면 자 이놈 어몽 어디 가베식 가보 되나 아이고 강의도 인혁 밥 좀 쨘 어몽 어몽 할라간다 할라온다는 거 보면 아까워 아까워 우리 쫑 쫑어몽